자, 하나, 둘, 셋! 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아, 늦었어! 아, 파괴원! 리더 박탈이야. 파괴진, 파괴진. 다시 해야 되잖아. 리더 박탈. 자, 리더. 리더권. 리더권.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싸, 가위바위보. 아, 막내 리더. 뭐 하시는 거죠? 너무 앞으로 왔어. 야, 우리 리더 어디 갔냐? 리더 지금 바탕 만들고. 야, 나한테 당하나. 특혁, 특혁. 특혁 뿌리고 있어, 잘 뿌리고 있어.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파괴원 댄스 포! 안녕하세요, 슬퍼입니다. 네, 아, 저희 여기 왜 왔습니까? 오늘은 바로 무슨 날이죠? 식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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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5일 식목이! 네, 휴일에서 사라진... 네, 좀... 식목이는 몇 월 몇 일이죠? 4월 5일! 오, 알고 계시네요. 선샤인. 선샤인. 그만해. 그만하고 이제 와. 이제 다 왔어. 그만해. 그만해. 열심히 했다. 리더 잘했다. 리더 고생했어. 리더 자리에 물러나겠습니다. 리더, 얘기 좀 해봐. 제 마이크는 이거예요. 아, 좋아요. 아, 이름까지 써있네요. 네, 오늘 저희가 식목이니만큼 저희가 이렇게 신문을 심으러 왔잖아요? 네. 어떤 종류가 있죠? 바로? 바로? 공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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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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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무 심으러 왔는데 왜 꽃이 온 거야? 야, 누나분 비싼 건 줄 알겠어. 아니, 저희 나무 심으러 왔는데 꽃이 왔어요.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퍼블리에 6개 있는데. 네. 저희가 2개만 쓰죠, 저희가? 아니요, 3개요. 2인 1조예요, 2인 1조. 아, 3개? 2인 1조. 2인 1조. 대댄지. 대댄지? 아니, 대댄지로 하면 안 되니까. 묵하고 찌하고 빠 해가지고. 아, 그래, 그래. 안 내면 진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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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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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됐네. 됐어, 됐어. 난 상영이야, 열심히 했어. 한번 이쁘게 한번 심어봅시다, 이제. 근데 저 한 번도 안 해봐서. 근데 모종사비 하나밖에 없어. 너도 한 번도 안 해봐. 자. 아, 저희가 모종사비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모종사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 게임, 게임, 게임. 게임 어떻게 하죠? 아니, 야, 이거 우리가 게임을 정했잖아. 네. 이거 알지, 이렇게 흑하는 거. 아니요, 몰라요. 아, 몰라? 아니, 사실. 흑 가져가기! 어, 근데 지금 일단. 일단 부전사 한 명 뽑아야 되잖아. 가위바위보? 팀 대 대표 가위바위보. 그래, 대표 나와. 팀 대. 형이 형이. 왜? 우성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네.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태형아. 왜 이렇게 잘해? 야, 원래 잘해. 그러면 2대2 일단. 자, 먼저 시작하시죠. 성공이십니다. 성공! 성공 심상일 선생. 어렸을 때부터 흑놀이로 위주로 하셨죠. 네. 오! 집에서 여러 가지 채소도 키우고요. 오! 아, 처음부터 저렇게 세게 공격하는데. 어, 손때기 있나요? 아, 손때기. 아, 그거는 동네마다 룰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많이 가져왔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 성공. 귀엽습니다. 아, 성공을 키웠어요. 아, 세빈군 과연 어떻게 응급을 해야 할지. 아, 잘 가져왔어, 잘 가져왔어. 오! 태형아, 태형아. 침착해! 침착해! 넘어간다! 아, 목소리 너무 큰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꽉게 힘드, 이거?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물개 박수 뭐야? 아, 심상일 겉에 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심상일 소수. 바람, 바람. 오! 바람이.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 그거 아냐. 바람 그거 아냐. 한쪽으로 손 바람밖에 없습니다. 바람 그냥 둬야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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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빨리. 야외 게임이야, 야외 게임. 야외 게임이라서, 이거. 아, 좋아요. 아, 야비. 아, 야비. 아, 야비. 아, 야비. 아, 야비. 아, 야비. 아, 간다. 뭐야, 뭐야. 죄송해요, 이거. 죄송해요.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성공 따위는 의미 없어. 괜찮아, 괜찮아. 제가, 일산에서 뭐라 불렸냐면요. 아, 맞아. 쉐레인. 모래두지. 모래두지. 갑니다. 야잉. 야잉. 오! 오! 야잉. 빠른 게임. 빠른 게임. 야야야야야. 세 번 안에 끝나, 이거. 아, 좋아요. 형근치, 좋아요. 형근치, 좋아요. 아니, 세빈이가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되는지 아까. 팍. 팍 쳤다니까, 팍. 붙여러! 아무래도 아SM. 아, 우리 3타임. 조심해. 하나.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형, 형, 형. 형, 형. 여기 좀만 가져가. 애아. 아, 애. 이씨. 아, 뭐 하는거야. 어쩔 갔었어. 포크레인의. 포크레인의 모종삼의 주인은 자랑 상호의 강사로 야 이제 시작해볼까 그러면? 빨리 하자 시작하자 이 정도 보세요 너덜너덜 지금 아 뭐해 세빈아 세 번에 끊어 세 번에 그거 너네가 쓰면 되는 거야 그흥 그흥 너네가 쓰면 되는 거야 꼴찌가 쓰는 거야 네 이제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모종삼을 가져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심어보죠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모종삼이 왜요? 차로로로로로 차로로로로 그러네 다 했다 모종삼 필요 없었다 근데 씨앗은요? 씨앗 넣었어요 아 이거 원래는 씨앗을 깊게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 처음에는 모종삼을 파서 가운데를 파서 파자 동그랗게 해서 자 여기다 여기 동그랗게 해서 가운데를 동그랗게 해서 투척 나 부서 있는데 이거 그 다음에 넣어주고요 이렇게 좀 섞어줘야 돼요 앞 씨앗을 좀 꺼주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넣고 왜? 우성이? 응 우성이 형 됐다 이거 우성이 형 아니 우성이 못 봤죠 지금 우성이 형 항상 흙을 만지면서 잔인 걸 잘 잘 따라서 우성이야? 야 너 아니아니? 우성이 형 우성이 형이 다 하신거야? 우성이 형 너 같이 흙 많이 만지면 다 사라니 다 넣어 그냥 다 넣어 안돼 야 카메라 있어 우성씨 안녕하세요 가세요! 자 손 같이 물 얼마나 넣을거야? 많이! 알겠어 알겠어 형이 넣어 아 우승아 하지마! 그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니 공손한다고 나온다! 원래 처음에 씨앗 심을 때는 물을 많이 넣는 거로 배웠거든요 어디서 배웠어요? 저 기가 시간대 초등학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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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천천히 계속 왜 이렇게 돌려? 원래 돌리는 거 아니에요? 커피 내리는 거 아니에요! 커피 내리고 있지 이만큼 나와야 돼 이거 아직 밑에까지 그렇게 그렇게 궁작초는 죽었다고 한다 앞사다 앞사 얼마나 주먹으로 세게 쳤길래 물이 안 빠지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야 다 넣어야 돼 벌써부터 새 아니야 벌써 새 손! 손 너무 더러워졌어요 깨끗한데? 깨끗한데? 너무 더러워졌어요 저희가 더럽죠 나왔어 이거 우리가 그거 지어줄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 팬분들이 이름 지어주실 거예요 아 진짜? 저희가 이렇게 식물을 심었잖아요 팬분들께서 저희 뭐 상일이 형 팀 우성희 팀 그리고 저희 상우 팀 해가지고 하나하나 식물을 지어주시면 식물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거 당첨되면 이벤트로 무엇이죠? 상품이? 상품이? 이거 혹시라도 봉산화가 맺히면 맺히고 씨앗이 열리면 저희가 나중에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두비는 걸로 아니 손에 봉숭아물 물 들어줄까? 물 들어줄까? 그것도 괜찮겠다 우리 공작초인데 뭐해요? 공작초는 이제 공작초 먹기 공작초 먹기 공작초! 공작초는 잘 키워서 팬분들한테 선물해 드립니다 공작초 먹기 저희가 4월 5일, 15일 날 심은 이 친구들을 SNS를 통해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종종 보여드릴테니깐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구요 지금까지 하얄드 스퍼 슬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이름 지어주세요